난 유튜브 하는 여맨핑! 응! 조기! 캐치티디핑에서 봤던 하츠핑이다! 여맨, 응... 뭐지? 저주를 풀어라? 응? 저게 뭐야? 야, 너 누구야? 어? 에잉... 안녕? 난 인기를 만드는 미호핑이야, 미호! 으음... 여맨... 너는... 좀 요구상하게 생겼다? 난 인기를 만드는 미호핑이야, 미호! 나의 마법은 내 체리를 먹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게 만질 수 있어, 미호! 어, 나 그러면은 나 좀 줘! 나 조회수 100만 찍게! 여맨! 자, 입 벌려, 미호! 입 벌려, 미호! 아, 조회수 1만 됐는데? 오, 진짜 인기가 많아, 진짜 미호! 아니, 쟤 저기 파란 애는 누구야? 안녕? 나는 찌찍핑이야, 찌찍! 찌찍핑? 찌찍핑이야? 어, 반가워, 찌찍핑! 반가워, 찌찍! 너는, 너는 쥐득대 아니니? 찌찍핑이네, 미호! 치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? 나는요, 찌찍핑! 그렇구나! 너는 그럼 좋아하는 게 뭐야? 나는 좋아하는 건 치즈와 지구의 평화를 좋아하고 MBTI를 좋아해, 찌찍! MBTI? 오, 그렇구나, 너 MBTI 뭔데? 나 MBTI는 ESTP야, 찌찍! 너, 티아? 싫어하는 건 뭔데? 나는 고양이과 고양이랑 악당들이 싫어!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더 있어, 찌찍! 뭔데, 여맨? 난 ENTP가 세상에도 제일 싫어, 찌찍! 어? 나 ENTP인데, 미호! 어? 저리 가! 어, 저기 누가 있어! 빨리 나와봐! 너 누구 있... 어? 귀엽게 생겼는데? 안녕! 나는 무엇이든지 애교를 느낄 수 있는 애교요정, 코마리핑이야! 어, 마리핑! 너는 뭐 고양이야? 응! 고양이 애교요정이야! 아, 여기 쥐 있는데, 찌찍핑! 찌찍? 찌찍? 찌찍찌찍? 미안! 미안! 이러지 마, 찌찍! 부러워, 찌찍! 너는 그럼 좋아하는 게 뭐야? 귀여워, 찌찍! 내가 좋아하는 건 핑크핑크하고, 사랑스럽고, 맛있는 거! 음, 그럼 싫어하는 건? 싫어하는 건 저기 파란 쥐! 자, 어쨌든 반가워! 마리핑! 반가워!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된 건지 모르겠어! 어? 쟤 뭐야?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저는 댕댕핑이라고 해요, 댕! 너는 강아지구나! 너는 그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뭐와? 제가 좋아하는 건 사랑받는 거랑 뼈닭인데요! 제가 싫어하는 건 옆에 있는 고양이예요! 뭐라고? 뭐냐구냐? 고양이는 많이 싫어하네, 여맨! 고양이는 좀 그렇지, 찌찍핑! 너네 죽을 줄 알아냐? 이제 다 모인 것 같지, 여맨? 응! 응! 존나 한 명이 더 있다냐? 아니야, 아니야! 저 녀석은 부르지 말자, 찌찍! 내가 봐도 쟤는 안 된다, 쟤는 안 된다, 쟤는 안 된다! 아, 나 불렀냐, 삐! 어, 반가워! 너는 누구니, 여맨? 나는 꿀처럼 달콤쌉쌉핑이다, 핑! 뭐 꿀처럼 달콤쌉쌉핑? 나는 내 마법으로 내가 바라보는 대책에 입안을 쌉쌉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, 핑! 어, 그렇구나, 여맨! 내가 좋아하는 건 꿀이다, 핑! 싫어하는 건? 싫어하는 건 찌찍핑의 목소리다, 핑! 찌찍찍찍! 찌찍찍! 저 녀석 뭔가 본능적으로 좀 두렵다, 찌찍! 아, 너무 싫다, 핑! 뿅! 근데 어쨌든 우리 분명히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왜 우리가 티니핑 모습이 된 걸까, 여맨? 어, 여기 하추핑한테 물어보자! 안녕, 나는 하추핑, 츄! 너네들은 캐치티니핑을 평소에 보지 않는다면서, 츄! 그래서 너네들을 핑으로 만들었어, 츄! 핑 이름을 많이 맞춘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인간으로 돌려주지, 츄! 한 번 핑들의 이름을 맞춰서 저주를 풀어봤, 츄! 그러면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냐댕? 우리는 평생 핑으로 사는 거지! 큰일났다, 섭쏠! 우리가 그래도 나이가 평균이 25살인데! 이 분을 볼 나이는 아닌데, 핑! 잠깐! 난 많이 보지는 않더라도, 티니핑들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다며! 그린은 잘났다, 가장 연장자야! 티니핑의 이름을 맞춰볼까, 여맨? 어,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났어! 어? 얘는 뭐지? 어, 나 얘 알아냥! 아, 이거 체리 있는 거 보니까 체리핑 하니까! 여기 문제 맞추는 책과 기펜에다가 첫 번째 문제를 대충 맞춰주세요! 오케이, 이거다! 쌉쌀핑! 넌 뭐라고 썼어? 아, 이거 말해줘도 되냐, 쌉쌀! 이거 달콤핑이다! 그래? 좋다, 이제 들어가보자! 어, 푸딩핑이었어! 야호! 야호! 맞췄다, 맞췄다, 야! 맞췄다! 아, 뭐야! 맞췄다, 맞췄다! 맞췄다! 나 비슷하게 맞췄다! 너 뭐라고 했는데? 나 초코푸딩핑이라고! 초코푸딩핑! 초코푸딩핑! 너 침이핑 안 맞지, 댕댕! 무슨 소리야? 너는 아무래도 인간 되긴 글렀다! 자, 다음! 어, 뭐임? 이거 약간! 응원하는 거 아니야, 응원? 응원하는데? 야, 너 눈빛이 아예 모르는 눈치인데? 뭐라고 썼어, 너? 아이, 이거 또! 정답 뺏기려고 하지 마라, 쌉쌀! 뭔데, 뭔데? 뭔데, 여 맨? 화이팅핑이라고 적었다! 오! 쌉쌀! 비싼 거 같은데? 자, 정답 보자! 이팅핑? 힘내핑이다! 앗싸, 나 맞췄다! 자, 다음 문제! 어, 뭐야? 어? 지우개 들고 있는데? 아, 귀엽다, 핑! 이거 기억상실지 핑이다 자 그럼 대충 정답 보기 전에 뭐라고 썼는지 물어보자 뭐라고 썼어? 나는 지우개 핑이라고 적었지 마리핑은 뭐라고 적었어? 이건 깜빡핑이라고 적을 땄냐? 쏙쏙쏙쏙 그려그려 자 다음 거 아 이쁘다 얘는 중요한 인물인가 봐 여기 배에 귀족 마크가 있는데 귀족인가 봐 흠 그러니까 눈사람을 들고 있는 거 보면 겨울에 관련된 거겠지 댕 아 이거 엘사핑이다 엘사핑 눈사람을 들고 있어 그리고 겨울이야 그러면 추워핑이겠지 추워니까 친구 트니핑에서 인기 진짜 많은 친구다 자 들어가보자 그러면 나도 적었거든 다 썼거든 가보자 무슨 상관이야 댕댕 내가 볼 때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봐 모든지 예스 예스맨인걸지 예스맨 너무 이쁜 아이더냐 아 얘는 유명하잖아 뱅뱅 어? 문자가 너무 쉽다 미모 알고 싶다 얘는 이거야 얘는 달콤쌉쌉핑이랑 비슷하다 핑 이거 싹싹핑 이거 싹싹핑 왜냐면 왕관 쓰고 있으니까 얘한테 싹싹 빌어야 될 거 같으니까 싹싹핑 머리에 하트있으니까 하트핑 아니야? 싹싹핑 내가 봤을 때는 공주당핑 공주핑 아니 달콤핑 달콤핑 내가 말했잖아 댕댕 너가 정말 좋아하는 당킨라고 맞췄다 아 아 나 이거 안다 댕 야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나 이거 이름 안하는데 잠깐만 이름 안하는데 랄라라 랄라라라 랄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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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드립 너무 주는데 자 다 썼어 난 썼어 다 썼다 핑 다 썼다냐 라라핑이잖아 라라핑 뭐야 어? 나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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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딱 보면 모르겠냐 이거 범생핑이야 범생핑 딱 보면 모르겠어? 범생이잖아 범생이 아니다 이 녀석 이 녀석은 정확히 내가 안다핑 뭔데? 바로 법대생핑이다 법대생핑이다 아 서울대핑 서울대핑이다 석사지 석사 석사핑이다 댕 어 특집핑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 아! 아! 천재핑 간다 가보겠습니다 아 똑똑핑이잖아 바로핑이다 왜 바로인데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핑인가 봐 올바른 걸 좋아하는 바로핑이다 질서를 바로잡는 걸 요즘 어린이도 아는 거댕? 아포 아파하는데 아야핑인가? 어 데일밴드 들고 다니네 아 아파하니까 아야핑 이런 거 아닐까? 아포핑 아포핑 아야핑 아포핑 아포카립스에서 나올 거 같은 핑이다 핑 찍지? 아 아픔핑 아 아픔핑이네 아 진짜 나 아 아픈 거거든 아 아야바 석사 따끔핑이다 밴드를 피타서 치료해 주니까 치료핑 아닐까? 어 딱꿈핑 귀엽다 딱꿈핑 딱꿈핑이다 딱꿈핑 딱꿈핑 우리가 TDP 저주에 걸렸다 이렇게 어느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주 걸려있는 게 저거보다 훨씬 귀여운 거 같댕 아하하 그러니까 사실 무로 틀렸다 나도 사실 그렇댕 나도 사실 다한다 쌉살 어쨌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라 여맨핑 그럼 안녕 백마리 가는 그날까지 끝 아 그렇지 정말 이걸 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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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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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와린